이데일리 TV입니다. 휴운스 글로벌, DIC, IS동석, SK이노베이션, 호텔실라, 메가MD, 펄어비스, 시공테크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위즈윅스튜디오, 로터스, 이노션, 테스나, KMW, 롯데칠성을 올렸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PSK, 덕산테코피아, DNF, 스튜디오 드래곤, 선도전기, 두산팝켓, 하이트, 진로까지 올라왔고요. MTN입니다.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바디텍매드, 파슨RNA, 스카일라이프, 종근당바이오가 선정이 됐습니다. 관심주 포진되어 있는 상황을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소비주들을 건드려야 될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5월달 들어서 공매도의 부담감을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완전히 소외되어서 그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던 종목들. 그런 거를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꿈의 배터리 이런 거는 굉장히 때려 맞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부터 더욱더. 그래서 지금 잠시 소외된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생기처럼 지구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비주 쪽으로 좀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오늘 좀 종목들 선정은 소비주 쪽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둘 다 주류 종목이에요. 롯데칠성하고 화이트질로. 제가 갖고 온 건 아니죠. 제가 갖고 온 건 다른 쪽인데. 롯데칠성, 화이트질로 같이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그 달란주점 업주님들이 보이콧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다들 힘드시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 힘든데 그 맥주 가격이 올렸거든요. 맥주 가격이 올라서. 지금 일단 오비의 카스가 1위잖아요. 네. 지금 윤여정 씨가 손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카스가 원래는 1위가 아니었잖아요. 화이트가 1위였는데 화이트가 한 번 내주고 나서 다시는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테라로 조금 반등을 했는데 카스의 1위를 뺏기는 힘든 것 같아요. 카스를 또 돌려가지고 싹으로 바꿔가지고 되게 요즘에 재미를 많이 보더라고요. 카스를 거꾸로 돌리면 싹이에요. 싹 비우자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거 뭐 1, 2위 다툼은 중요한 게 아니고 1위가 먼저 올렸어요. 이게 원래 1위가 먼저 올려줘야 되거든요. 음료나 주류 업체들 입장에서는 1위가 먼저 올려. 이게 눈치보기인데 2위, 3위가 먼저 올리기는 좀 그래요. 1위 업체가 올려주면 맘 놓고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위 업체인 카스가 딱 올렸네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곡물 가격이 올리니까 그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맥주가 밀 수성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밀 가격이랑 쌀 가격이랑 다 올랐어요. 그래서 카스가 딱 올리니까 하이트가 마음을 놓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3위인 롯데도 같이 올린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마음 편하게 올릴 수도 있는 상황까지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보이콧이 나왔을 거예요.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는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점유율을 넓혀야죠. 왜냐하면 조종석 씨 모델을 썼다가 피치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조종석 씨 모델로 써서 그런 건 아니고 롯데가 안 돼요. 그게 피치가 안 되잖아요. 카스랑 테라를 뚫기가 너무나 여간에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롯데 칠성을 맨 앞에 놔뒀기 때문에 먼저 얘기 드리면 이제 피치가 너무 그래서 안 돼서 롯데 칠성은 클라우드밖에 없어요. 클라우드. 그리고 혼술 문화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혼술 문화가 정착이 돼서 혼자 마시는 와인도 좀 괜찮았고 그래서 그 정도 선방을 해서 가격 인상 요인도 지금 있고 롯데 칠성이 지금 주가가 되게 좋게 움직이고 있어요. 밑에서 꽤 많이 붕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름철 성수기도 앞두고 있고 그 가격 인상 요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소비주인 것도 있고 소외되어 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지금은 약간 이거 피난처로도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금 주가는 사실은 지금 일단은 좀 저항권에 부딪히긴 했는데 그래서 좀 그래서 저항권에 부딪히긴 해서 조금 남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항상 14만 원대가 2017년, 18년, 19년 바닥이었다가 거기에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내 편이었다가 돌아서면 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부인인데 이혼하면 완전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지지선이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똑같아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1년 살다가 헤어지면 별로 추억도 없고 아픔도 덜하잖아요. 10년 살다 헤어지면 이게 피해가 크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3, 4년 동안 지지선으로 작용했다는 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롯데칠성이 여기서 더 이상 더 파괴력을 보여주려면 뭔가 성장성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 인상 요인에다가 약간 피난처로 작용한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해야 될 거라는 그냥 기대감. 거리두기는 연장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연장해버렸어요. 3주를 연장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랑 연장을 해버렸는데 어쨌든 그동안 너무 빠져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올라왔어요. 지금 좀 사실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이트진로는 조금 달라요. 하이트진로는 이동평균선을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트진로는 테라가 성공했거든요. 테라가 성공을 해서 카스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단 성공했어요. 노르망기 상륙작전이라고 그때 표현했잖아요. 하이트진로에서 정말 천억을 들여서 노르망기 상륙작전의 마음으로 했는데 일단은 적진에 침투해서 균열 내는 데는 성공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참이슬이라는 게 있었고 하이트 맥주가 2등이지만 그래서 참이슬을 믿었던 건데 시너지가 안 났었는데 그 시너지가 제대로 났잖아요. 테라랑 참이슬 합쳐서 테슬라 만들어서 그게 열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중국이 또 하나 터졌어요. 지금 이게. 중국의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삼성전자잖아요. 중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은 귀주 모태주거든요. 상해랑 심천이 있는데 상해는 귀주 모태주예요. 1등이 백주 종목이에요. 바이주. 중국 탕수육 먹을 때 고량주 50도짜리 그거. 그런데 그게 옛날에 관료층들이 뒤에서 달란주전 같은 데서 중국 관료층들이 로비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50도가 넘으니까 너무 독하잖아요. 중국에도 MZ세대들이 크고 있다고요. 바링허우나 이런 애들이. 걔네들은 독한 거 싫어요. 걔네들도. 그래서 백주가 전통주긴 하지만 나도 가벼운 술 마시고 싶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래요. 거기를 뚫어냈잖아요. 과을 소수를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그렇죠. 에이슬 시리즈가 좀 터졌어요. 에이슬 시리즈가. 자몽에 있을 청포도에 있을 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중국이 터졌어요. MZ세대가 터져서 그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수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의 수혜를 제일 많이 받고. 그렇죠. 그리고 테라가 성공해서 카스의 점유율을 살짝 뺏어왔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젊은 MZ세대들의 에이스 시리즈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모멘텀 때문에 롯데칠성이랑은 다르게 롯데칠성은 이동평균선을 머리 위에 이구 앉아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장독대 뚜껑으로 이구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이트진로는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여서 이거는 오히려 2020년 말에 조정을 받아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이격이 없어요. 이격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두 개 중에 고르려면 그 하이트진로가 가격 인상을 했고 롯데칠성은 가격 인상을 안 했으나 지위의 차이와 이런 기술적인 차이를 봤을 때 하이트진로가 저는 더 좋다고 보여져요. 더 좋다. 하이트진로는 4만 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롯데칠성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약간 그 두 개가 같은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같은 근거 때문에 비슷한 근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신규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롯데칠성보다 하이트진로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자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중을 좀 실어야 되거든요. 롯데칠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까요? 이제 좀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가격 인상을 줄줄이 사탕으로 할 것 같아서 그게 음식료의 가장 큰 모멘텀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기술적으로 좀 더 나은 거를 모든 조건이 비슷하다면 기술적으로 나은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 그리고 주류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다음 종목도 볼게요. 호텔신라입니다. 이것도 가격적인 위치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종목이죠. 정말 지금 왜냐하면 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중국인, 일본인 큰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가격리 그것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하이날 면세점이 크고 있는 게 부담이긴 한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호재는 있죠. 두산이 면세점, 물론 현대백화점이 가져가긴 했지만 두산이 접었고 한화가 접었잖아요. 육산빌딩에 하려다가 동대문에 하려다가 다 접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옛날부터 해온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롯데랑 호텔, 호텔신라, 그다음에 신세계. 이 3인방이에요. 현대백화점도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플레이어들이 없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코로나19가 터져서 완전히 전면 차단되는 바람에 중국이 하이난이라는 남쪽의 거대한 섬에다가 면세점을 엄청나게 크게 세운 다음에 자국민들 면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넓혀버렸거든요. 품목도 훨씬 넓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해요. 우리나라 면세점 업체들은. 장사를 못하는 것도 그런데 장사를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면세점으로 올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버리는 거. 그게 위기거든요. 하이난에 놀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다고 하면 아무리 한류 열풍이 불어서 뭐 그 지금 겨울령과 차룡리나 이런 데 오고 싶어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좀 불안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기대감. 언젠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 너무 눌렸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씩은 계단식으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카지노주랑 호텔실라 신세계 면세점주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갔던 거 대형주 이런 것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이런 소외된 쪽 있죠. 이런 쪽에 반사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너무 크게 여기서 너무 길게 보는 거는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기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목표가를 좀 10% 이내로만 설정해서 그 정도 선에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들어 올렸다고 카지노 면세점을 그냥 쭉 이걸로 비중을 시켜서 들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으시잖아요. 누구나. 좀 부담스러워요. 좀 확신이 없어요. 사실은. 완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코로나가. 그래서 한 9만 원에서 9만 2, 3천 원 사이에서 그 정도에서 일단 좀 트레이딩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장기적인 차트의 모습은 갖춰지긴 했는데 확신이 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 때문에 좀 더 그러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걸 배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확신이 없어요. 호텔실라 8만 9,600 오늘 1%대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단계적 관점으로 한 9만 원에서 9만 2, 3천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관심 좀 볼게요. 저도 소비주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게 또 계속 갖고 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좀 화장품 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원래 신세계 그룹에서 해외 브랜드들 잘 떼와서 팔고 스스로 조금 브랜드 내주고 마짐 먹는 작은 계열사였거든요. 그런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 수입 사업을 하면서 많이 컸어요. 그리고 화장품 수입 사업을 해서 계속 팔다가 자체 브랜드를 인수해서 컸는데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조성화 원장 꺼 데려온 비디비치거든요. 비디비치가 조성화 원장이 개발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키워서 마케팅 잘해가지고 왕홍 마케팅 해가지고 중국에서 팡 터뜨린 거예요. 중국에서 팡 터뜨려가지고 대표 자체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지금 비디비치 있고 정유경 회장님 화장품 있죠. 연작. 이것도 괜찮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설화수 후가 너무 강한데 연작. 신세계가 보면 롯데호텔실라에 이어서 면세점도 3위로 치고 올라오고 고급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3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로이비가 있어요. 로이비 중저가인데 이거는 MZ세대도 노린 거예요. 노린 거고 스위스 퍼펙션. 이건 연작보다 더 심한 거예요. 세럼 한 병에 50만 원짜리. 왜냐하면 이건 스파, 고급 스파에서 쓰던 거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해서 지금 뽀아레를 가장 최근에 내놨어요. 뽀아레. 이건 2015년에 패션 브랜드 풀 뽀아레를 상표권 인수해서 그걸 팔다가 거기서 약간 응용해가지고 뽀아레를 떼가지고 화장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뽀아레도 비싼 고급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디비치, 연장, 로이비, 스위스 퍼펙션, 뽀아레까지 5개 자체 브랜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고가 향수 수입 브랜드 프랑스 엑스닐로 미국 디에스엔더. 이것도 판권 확보했어요. 잘 떼다 팔아요. 그러니까 딥디크 이런 거 잘 떼어왔거든요. 잘 떼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없는 니치 향수를 뚫었는데 또 니치 향수네요. 두 개 다. 이런 거를 지금 신세계 인터넷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잘 안 돼도 잘 떼오기만 하면 돼요. FNF 보시면 MLB 디스커버리 다 자기 브랜드 아니거든요. 그런데 엄청 주가가 날라가잖아요. 신세계 인터넷자들도 잘 떼오는 능력이 이미 검증이 된 상태에다가 자체 브랜드가 이게 아까 면세점이랑 좀 달라요. 카지노랑. 면세점 카지노는 방문을 해야지 살 수 있는데 이건 방문을 안 해도 팔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좀 달라요. 중국 소비가 살아나도 직접 와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건 아직 어려울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아마존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하이남면세점. 하이남면세점에 하반기에 스위스 퍼펙션이 입점 예정이에요. 이런 걸로 활로를 뚫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개월에서는 위에서 이미 놀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넷자들은. 20만 원대 근처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 25만 원. 저 손주가가 20만 원이고 목표가가 25만 원이니까 요즘에 이쯤에서 매수 기회를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장 초반에는 더 급등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20만 6천 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가부터도 매수 시점 가능하다 보시고 손절 라인 20만 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만 원으로 한번 또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